으 으 으 아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 게리아나 대표 인압입니다 예 어 경주 게리아나 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경주 게리아나 대표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썼습니다 어 익히 이제 소문을 듣고 오셨을 텐데 어 마음농사짓기라는 책을 쓰신 장수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정의식 선생님을 모시고 그 책을 쓴 책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어 선생님이 한울련대 공동대표 공동대표를 지내셨고 어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뭐 사회활동들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천독의 한울련대 에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시고 제가 몸담고 있는 경주 게리아나에서 또 후원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여기 노일다 책방 이 어 주체를 하는 그런 행사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행사를 준비해서 이제 일을 버려 놓고 나면은 뭐 몇 분이나 오실 때 이런 것들이 노심초사 드리고 네 그러한데 어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뭐 행사를 번듯하게 하려면 무슨 뭐 환영사를 할 수도 있겠고 한데 뭐 우리 천독의 하늘연대 보책미라 대표님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진행은요 어 전의식 선생님이 한 30여분 정도 내 책과 삶 뭐 이런 이야기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앉아서 또 토크를 한 30여분 주고받고 하고 어 선생님하고 인연이 제가 한 20, 해약해보니까 한 26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 서로 쌓인 어 점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어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 또 질문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도 받아서 예 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뭐 기념촬영도 하고 어 싸인 또 책 받으실 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뭐 뭐 전의식 선생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일목여행하게 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강연 중에 얘기가 나오실 거고 또 제가 어 같이 토크 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분이 저보다는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나란히 서는 것을 제가 굉장히 커리구요 이분이 손이 커가지고 옛날에는 큰 손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손이라고 불렸는데 내바람으로 예 어 나란히 서는 것을 제가 싫어해서 나오시면 제가 바로 마이크를 드리고 저는 앉도록 하겠는데요 어 어 성용차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먼 길 장수에서 어 둘러 둘러 어렵게 그런 해 주셨고 어 어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어 천이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 네, 소개받은 전현식입니다. 인사 사실 드리겠습니다. 함께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신장 얘기를 하시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잘하시는 대학 교수 되시는 분이 점수가 같을 때, 점수, 석차를 매길 때는 키가 적고 밥도 짙게 묻는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준다고 그래요. 뭐 만목서나 공룡 시대, 공룡 멸종, 특히나 이제 현대 인류 바로 직전에 20만 년 전에 있었던 내 안달 타로인도 거래의 최고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종이, 멸종된 걸 떠올리면 제가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녁에 한번 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세상, 이런 불허심이 없었다면 언제 또 경주를 이렇게 나들이 하랴, 정말 고맙고 황홍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 청을 받을 때는 기뻐 마음과 더불어 황홍한 마음을 나머지 지급병이로 갈까 아니면 끝내 이렇게 극복되지 않는 또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정상인 것 같아요. 오늘도 두 가지 마음으로 왔습니다. 황홍함과 즐거움, 기뻐함.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기뻄이 증폭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는 길에 한 번도 제대로 떠올려보지 못했던 중학교 때 기억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같이 오던 동룡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경주와 제가 맺었던 최초의 인연이 참 아련한 돌겨누린 이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더 그립고 한 번 더 그게 재현된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또 그리움. 중학교 시절 3학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그 기억을 떠올린 적은 없는데 아마 제 의식 밑바닥에 4명 깊숙한 곳에 잠복되어 있다가 기쁜 날 경주행 버스에서 이렇게 딱 떠오를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제가 경상남도 함량군 아니면 아니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허나 교통이 발달되고 이래서 또 다른 시도라 해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예 지금은 제가 들으니까 중교생이 65명이라고 그래요. 이번 달 15일날 제가 아니중학교 3대 이런 특강 요청을 받아 가거든요.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65명이 중교생이라고. 그런데 제가 다닐 때는 1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1로 정말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얘기 들어도 그 중학생 수를 가질 시간이 다시 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7반이었던가 이래요. 제가 2학년, 3학년 4반 반장이었습니다. 키가 커서. 그런데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수학여행비 1박 2일 72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들은 좀 학교 안 나오고 집에 남아 있으라고 그러고 되는데 학교를 굳이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학교 나와서 수행여행 버스가 떠나는 걸 이렇게 전송하는 역할을 또 했어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반장이 가야 된다고 1200원 돼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가 그라지 새끼가 그런 돈 받게 해갖고 팔았으면 경주로 왔을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경주에 올 수 있는 첫 기회를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련한 기억들이 또 유사한 기억은 다 누구나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학교 3학년 때 14살, 15살, 16살 소년이 어느 날 작가로 불리게 됐습니다. 어디 가면 여기도 전식 작가 이번에 책이 10권자 나왔으니까 공전은 15권이 나왔거든요. 이게 25권 정도 개인 제사 합하면 작가라 불리는데 작가라는 말이 여전히 생경합니다. 작가라 불릴 때마다 어? 나 부르니까 맞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작가라는 말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선 제가 쓰는 그런 이른바 창작이라고 물론 모든 말과 생각과 걸 이거는 뇌 속에서 소위 숙성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체치가 서민 창작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작가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 소설, 시곡, 시나리오 이런 창작물을 작가라 그러는데 제가 쓴 25권의 책들은 그런 창작물은 아닙니다. 전부 생활거립니다. 제가 해본 거 하면서 시행착오 겪은 거 하다가 암세여서 포기했던 거 포기했던 건데 몇 년 지나서 불현듯이 해법이 반짝 떠올라서 성사시켜낸 거 이런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벗겨지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하는 시, 소설, 시곡, 시나리오 이런 작가들의 작품과는 약간 별을 달리하는 물론 이런 걸 경우도 장르가 불리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라는 호칭을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아마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과연 글 쓰는 것, 쓴 글이 이렇게 엮여서 책으로 나오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고 누룽지 마시는 게 하루 세 끼 밥 먹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게 그게 특별한 일인가 내 체험, 내 기억이 문자화돼서 또 언어가 돼서 그것이 공공의 소요로 객관화되는 이런 과정이 인간의 삶의 일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무리의 영장으로서 먼저 어떤 촉이 일어나지요. 아내미 설신이 이런 촉이 일어났을 때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이 조금 고도화되는 생각으로 요약이 되고 그 생각이 말이나 글로, 표정으로 드러나는 이런 절차를 그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갈등과 번민과 대립과 고통들이 따르죠. 모든 고통은 촉에서 온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과정의 한 관계인 표현되는 표현의 교류의 한 수단인 글쓰기가 이게 특별한 건가 이거는 일상이어야 하고 또 일상으로 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생소하고 익숙해지지 않는 이 글들도 한 번도 제가 글 쓰는 시간,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서 대개 보면 작가들은 지필실이 따로 있기도 하고 화천에 계시는 유예수 선생의 경우는 그분이 함량 수동면이 고향입니다. 함량에서 그분을 유치하려고 온갖 고팩 하나를 5억을 들여서 수리해서 지필실로 제공하겠다 이래서 겨우 상락을 얻어서 한 달에 한 3일 꼴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달 정도 그러면 한 명이 오겠다고 촉건으로 5억 들여서 지필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작가들은 지필실, 지필기간, 지필을 위한 특별한 자료 수집 이런 과정을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지필실을 가져보거나 지필 시간을 따로 이렇게 할애해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서서 메모, 신문지 쪼가리, 제 답상을 책임져주는 똥꼬 지금 6만부가 나갔는데 이 똥꼬에 실린 똥꼬이라는 시는 한겨레신문 가장자리 여백에 썼던 시입니다. 그 신문을 제가 보관할 이유도 없고 그걸 버려서 폐지가 쌓인 폐지 더미 위에서 어떤 분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보면 작가라는 말이 그래서 글로 내 느낌과 마음,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밥 먹고 화장실을 가고 하는 것 같고 그 순환의 한 주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도 별도의 공간과 시간에서 글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작가라는 학교 침이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열 번째 책은 그동안 나온 책 글 내용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를 갖는다면 제목에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마음 농사입니다. 대개 농사 이러면 떨리는 게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소득이 더 많은 농사가 축산, 과수, 원예, 채소, 농농사, 변호사는 거의 사람들이 안 하죠. 논을 직불금 받고도 콩을 씹는다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농사는 그런 일례로 된 것들을 떠올리지만 마음 농사라고 하면 상당히 좀 결을 달래하는 이런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은 좀 익숙하죠.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을 자식이 성장하고 독립하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열 번째 나온 책은 무슨 농사를 하든 단 농사를 하든 농농사를 하든 또는 자식 농사를 하든 더 확장되면 외교 농사를 하든 통일 농사를 하든 심고 가꾸고 그 열매를 보관하고 상하지 않도록 얼지 않도록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을 농사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도 농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 농사, 통일농사, 금강농사 그래서 그 중에 마음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글을 드립니다. 내 마음 밭을 어떻게 잘 갖고 온 것인가 대개 우리가 농사꾼을 상급농사꾼, 중급농사꾼, 하급농사꾼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퀴즈를 한번 낼까요? 퀴즈 맞추시면 제가 한 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급농사꾼이 작물을 잘 갖고 가지고 소출이 발행하는 그 어떤 공부보다도 단위 면접당 한마디 200평의 수업농사꾼이 많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급일까요? 중급일까요? 하급일까요? 하급일까요? 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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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못하는, 다시 말해서 칼을 들고 환자한테 들이대는 의사와 같다고 그래요. 제일 하급 의사가 그렇잖아요. 칼을 들고, 잘라내고, 꿰매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런 의사. 대부분 요즘 대형병원들이 그렇게 적자적인 방법으로. 중급농사뿐이 잔무를 살리고 옆에 있는 다른 식생들을 죽이지 않고 이웃과 스스로가 위해에 노출되지 않는 최상위 농살뿐이 뭘 살리는 농살뿐일까요? 잔무를 살리는 학업이면 주변 관계가 저롭고 두루 상생되는 관계가 중급, 상급원. 모든 생물들을 다 살리고, 중급입니다. 상급원. 모든 생물들을 다 살리면 중급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상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괴롭던 것은 땅을 살리면, 땅을 살린다는 말 속에 다 포관됩니다. 땅에 산다는 얘기는 땅은 참 섬세하고 미묘하고 신비롭죠. 땅 속에 한 숟가락 흙 속에 5마리의 인생들이 산다니까. 그런데 이런 상, 중, 하, 농사꾼 얘기가 있듯이 제 마음농사 이야기라는 것은 마음밭, 마음땅 살리는, 마음땅을 기름지게 하는 이런 주제로 쓰여진 별들을 모아온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저랑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 이남희 대표께서 대개 보면 인터뷰하거나 이러면 미리 대답력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BS 1시간 대담을 했었는데 그쪽 구성작가가 다 보여주더라고요. 선행학설이 가능한데 어떤 힌트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들이 나올지 저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남희 대표와 책 얘기 또 오늘의 일기까지 또 제 삶 얘기도 꼭 진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일 안의중학교 제 까마득한 후배들하고 나눌 강의 제목을 제가 그제 정했어요. 저는 중딩 때 어땠길래 지금 농부가 됐을까? 이게 제목입니다. 그렇게 우리 후배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로 제목적에서 보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열도농이 책을 낸 작가로 또는 2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 또 한울련대 청도교 지금은 이제 청도교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할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주일학교 제가 한 번 반주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반사활동 그 다음에는 이제 청주교 제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아우스티노 그 다음에 34살 때 제가 추가를 해서 잠시 송강사에서 또 성려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평폭토행, 참당행 티켓을 다 확보했고 지금 이제 중도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가 영, 혼, 백 이렇게 나누죠. 정신, 마음, 몸 또는 천지인 이런 얘기도 또 한 번 말씀이 나오면 주고받는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제 얘기 또는 나누는 얘기 중에 새로운 얘기 또 뭐랄까 이렇게 무릎을 치게 하는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들을 테고 들었던 얘기를 들을 테고 그러나 그것이 제 체험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숙성되어 나오는 말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시고 얘기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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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가까이서 오신 분은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신데 8월 연대 공동대표이신 최윤하 선생님 송혜 예 반갑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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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경연합 그리고 한산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상록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 분은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텃밭 책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옆에 앉아서 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신고 사측으로는 26년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의상 여기서는 좋지는 선생님으로 제가 좋으시라고 쓰겠으나 쓰다가 부지불식간에 형님이라는 말이 티가 나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만난지 26년 이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26년이 되었습니다. 야가기시 공동체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니터링 사간동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일본의 야가기시라는 분의 공동체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마을인데 거기서 특별강습연찬을 7,8일에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흔히들은 특강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가서 준비했어요. 그때 저는 불라에 잡시 먹을 때였는데 그거를 갖고 승부를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태 목사님 오셨고 그 시기가 어떤 식이냐 하면 아마도 80년대에 치열한 사회운동을 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그런 분들이 공동체 운영을 하십니다. 우리 그 전시 선생님도 어쩌면 이제 그러한 시기지 않았을까 몇십니까? 그 시기에 이제 이렇게 아까 송강세 출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 의사신 계시는 귀신사라는 절에 어디 머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소개해드렸더니 뭐 나중에 출간 얘기도 나와서 제가 그 자제되는 생활의 새들이한테 이 상황을 내가 참 굉장히 난처했던 저기 슬픔입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어 어 그렇게 어쨌든 그 산안마을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고 그 몇 년간은 아마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이 알았을까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이 너비 갚는 의미 예 그것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자리는 왕농사짓기에 대한 것보다는 왕농사짓기라는 책이 즉 가기까지의 어떤 도상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번도 훑어보는 그런 다행이 어떻게 갔으면 알겠느냐 그래서 어 그 시기 본 사람 마음의 프로그램이 좀 더 있는지 더욱 그 시기가 내 삶과 흔히 신기한 납득이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제가 도시를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작년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라는 책이 떠옵니다. 아리타 마르자니라는 분이 쓴 책인데 3일 동안 임사체험을 하면서 소위 바라도의 세계라 그러죠. 주엄의 세계를 배회하시다가 돌아갔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또 가령 부탄트라는 책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캐나다 외과사가 호주에서 불시착해가지고 원주민들은 한 달 동안 호주 사막 지대를 헤매고 나서 청단 현대 의류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 과정 누구나 삶의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고 또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런 삶의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들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흔히 인생에 세 번 그런 기회가 온다고들 하죠. 그 산안농장 야마게시 미조요 선생이 창시한 그 공동체를 제가 가게 된 과정이 그랬던 걸로 거기서 제가 시도한 중간에 힘겨워서 뒷걸음질 치기도 했지만 끝내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공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산안마을 야마게시 미조요 를 한문으로 하면 산안 이렇게 화성 바람면에 있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런 자아운동을 하다가 거기를 가게 됐느냐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자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큰 시국사건에 연료가 돼가지고 거의 목숨까지 이렇게 위태로운 이런 과정에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고 몸이 망가지니까 되게 몸과 마음은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환하고 몸도 건강하고 몸이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마음과 정신이 항상 유동을 치면서 교란이 말도 못했어요. 지옥과 천낭을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게 구원의 지푸라기 같은 야마게시 수련 기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유남의 대표님도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의 일주일이 새로운 전환의 정확한 변곡점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비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변곡점이었다면 변곡점 이전 사업 조금 전에 몸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 사업을 얘기하기 보통스러울 수도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그리지는 못했어요. 어 사람 마을에서 만나고 그 이후에 원산 보행가 에서 진보정당을 만들기 한 번 보행이 전문 그때 그때 제가 같이 가서 왜저나 내가 쟁쟁하는 사람들을 무리치고 이동을 했어요. 선불이 왔었죠. 선불이 예 그랬었는데 그 이전의 사업 어 인천 시절 입니까 인천 인천 시절이 되면 되는데 어 저희 연사설이 아시는 그 심성수령 동사설에서 담아준 어 고문을 당하는 그 법통이 상기되면서 굉장히 법통스러워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선붕연설을 잘하는 선붕가였다 이제 이런 소문도 어 어 어 좀 너무 힘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했던 시절에 이야기를 좀 확실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 뭐 지금은 어 편하게 또 가볍게 할 게 가능한 한 상태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 이런 이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용성의 이런 삶으로 주로 어 한 발 한 발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어 어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그 바다에 이렇게 모여드는 그 물들 그 물들은 각가지 다양한 서로 다른 지류를 통해서 바다에 일을 하나가 된다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80년대에 또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나 그 과정은 어 단점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생 사는 뭐 건강하고 왕성하고 판단이 명료하게 사는 60평생 이 기간은 삶을 구성하는 그 원대한 끝도 없고 처음도 없는 이 삶을 구성하는 기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민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청년 시절 그 사람의 유년 시절 장년 시절 이 부분은 오늘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때는 80년대를 그렇게 관통해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 좀 멀리한다든가 또는 동료로 어떤 대화 상대로 두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시기를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제 염대 되시는 분들은 겪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혐의를 뒤집어 썼어야만 되고 고문을 당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항상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노회찬 씨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문기동 문기동 권양 사건이 있을 때는 부천 경찰서를 폭발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별풍이 나갔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흔히 우리가 전해 듣는 전설 같은 얘기 그리고 흔한 얘기 또는 그것이 자기의 무슨 이런 경력이 돼가지고 오늘을 치장하는 치장물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는 그런 흔한적인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굉장히 부채해지기 사실 듣고 싶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치고 소원전의 별곡점이라고 얘기하신 사람 마을 특강이라는 것은 관중 완주 소양면 이제 정착을 하셔서 농사를 지금은 장소에 계신다면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농사를 시작하기로 개비 농기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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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는 산암마을에서 그 책박파리를 있으면서 물론 이제 산암마을은 이런 경종 농사는 아닙니다. 십불이 나는 경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어떤 장물을 기르느냐와 관계없이 그 속에 신의 승리가 다 서며 있고 그 속에 삶의 앞길을 밝혀 모든 조명등이 켜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양계는 아니더라도 자연과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과 나의 일상 사이에 인공적 장치와 시설물 인위적 기재들이 많이 끼어있을수록 나는 소위 현대병에 시달릴 수 있다. 현대 소위 생활병 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인간 본연의 순수한 어떤 존재의 근원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전부의 자질과 재능과 본성을 가리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인공적 편리 장치들 그런 기계들 이걸 통해서 효율과 능력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그래서 자연과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농사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도시를 떠난다는 전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유연했습니다. 농사 그래서 시골로 갔고 시골로 가서 10년 동안은 어디도 돌아보지 않고 땅만 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수로 사태를 옮기 쳐서 칠에 도움을 모시는 삶이 시작되고 그때 그 경험을 책으로 쓰는 돈꽃이 이제 가장 많이 여쭙을 알려진 책일 것 같은데 아마 그 때의 생활로 해서 그 이전에 전의식 이후에 전의식이란 존재가 더 대중 속에 그 이전에 동지들 사이에 알려진 존재라고요 대중들 사이에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삶을 회굴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머님 너무 쉽죠? 아니요 보고싶다 하지 않아도 꿈속에 자주 나타나시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언제 말이 끝나나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책 얘기로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보면 시골로 26년전 25년전에 제가 삶의 끝으로 옮긴게 하나의 분복점이 확실하다면 어머니랑 살기로 작정한 것도 분명한 등복점인 것 같아요 삶이 전혀 달라졌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특히나 노인들의 몸 노인들의 몸이 어떤 몸인가 노인들의 정서와 사도 패턴이 어떤 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내가 젊었다는 이유로 한 번도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분야를 아주 깊이 그리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면에서 변곡점이 확실했고요 또 확실한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님 보시고 나서 제가 그래요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한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여해졌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일인데요 어머니 모시기 전에는 뭐 농사지면 변하죠 이게 수확철 아무리 기다려서 통장 액수가 불어나나 해도 이게 불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면하는 날이 없었는데 어머니 모신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면에서도 삶의 변곡점이 확실한 것 같고요 어머니 모시기로 작정한 그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경의를 한번 살펴보면 너무 평이해요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문자답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일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지 왜 이런 일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산골짜기 어머니 모시고 들어갔지 이럴 때 그거는 저렇게 밖에 답이 안 나와요 사람마다 고유의 인연 인연이다 그 이른바 우리 불가해서도 짱이라고 그러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누적돼가지고 임계쯤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그토록 의식 범주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엉축되어 있다가 임계점에 이르러 표출되기 시작할 때 그때 자기만의 인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객관적인 환경 조건에서도 선택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의상과 원효가 그랬죠 제 친남매가 똑같은 걸 목격했었고 똑같은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불협막심했던 막내인 제가 그 결정을 하고 그 전환을 했던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호의 수를 두고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선택하는구나 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치매 알던 아주 적나라한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그리고 180도 생각과 생활을 돌려버렸어요 아마 이거는 그동안 누적되어 오던 우리가 도노 정수라 그러죠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가 깊은 자각이 어떻게 오는가 이 과정을 도노 정수와 도노 돈수라고 이렇게 나눈다면 둘 다가 다른게 대립적인게 아니니까 도노 정수의 과정에서 인화성 강한 이나묵질을 만나서 전화가 됐다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바짝 마른 가랑잎과 나뭇가지에는 구르는 돌멩이에서 불뚱만 켜도 불이 붙어 버리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과정과 또 결정 당시의 정황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찌만의 제 구유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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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다 젊을 저에게는 칠라배라고 하셨습니다 네 칠라배로 어머니 가장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조립이 만든 자식이 그런 어머니 아니 가족 우리 외가 친가 이모 고모 이모는 없어서 어머니가 외동 자식이 되었죠 하하하 하하하 어 그 완주 소양에 소양이 농사짓겠다고 농으실 무렵에 제가 몇 분을 보러가게 되었고 경주 저희집에서 몇 분을 오셔서 저를 보러 오시는게 아니고 아마 광문해시이 초록하기 전에 연애하는 모습을 자리를 보러 오셨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용감적인 뭔 수령을 하러 오신가요? 좀 난데없는 소양이 맞습니까 언제 또 친구들 몇 분에 관심을 갖게 되신가 뭐 이게 뭐 어느 분인지 제가 어느 한 시기부터는 그 다음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저도 거의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뒤집어 빡힐 때는 시점부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도교화의 인연 아니면 동학관의 인연 이별도 설정될 것인데 어 그 이년도 인연이지만 왜 동학인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리고 수행법에 있어서도 많은 수행법이 있을텐데 전도교화가 갖는 어떤 특별한 어떤 수행법이랄지 또 아니면 본인이 그 이렇게 어 말을 닫게 한 특별한 매력이랄지 이런게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사실은 어 영남점 오신다 뭐 어디 오신다 하면서 경주에 이렇게 몇 차례 와서 만나도 만나도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드러보는 바가 없었습니다 예 부근하게 좀 이렇게 만날 시간들이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 뭐 파티에 출가도 뭐 출가 소동이라고 얘기하나 잠시 출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갓 치고 소동 잠시 출가를 하다가 마신 것 같은데 그게 어차피 동학이었을까 첸동이었을까 이런 이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부탁해 주시죠 그 사회자 말씀이 예 그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대목을 잘 이렇게 지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는 과정이 칠에서 전자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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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자테면 대구 경주 그 테넬을 이렇게 짓는 것처럼 천도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제 삶의 이정표였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만났으니까 그 이전에는 뭐 다들 같은 동학 인연의 경위 경위와 다를 바 없이 우리 구한말 민중운동사의 큰 봉으로 시라 화산 이렇게 민중운동적 청년의 동학혁명을 중심으로 동학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20대 때 오재영의 동학난을 텍스트로 해서 스트리그룹 그걸 이렇게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동학이라는 게 그런 민중운동사적 혁명 역사적 사건으로 만이 아니고 훨씬 차원을 달리하는 영적 존재의 근원을 재규정할 수 있는 이런 사상 철학 수련체계라는 걸 2006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그걸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은 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2년 동안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는 카운트타운에 들어가 있는 때였어요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 논문을 제가 읽었어도 그렇게 큰 소위 천재교식으로 말하면 감흥이 였다고 봅니다 어머니 모실 준비를 2년 동안 온갖 준비를 노인병원 노인병원에 가서 실습 다 하고 어머니 살 집을 다 짓고 다 해놨고 뭔가 미심쩍어서 뭔가 알 수 없는 2%가 부족하다는 이런 그 뭔가 미흡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안개 같은 이런 상태였는데 바로 그 논문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논문을 딱 봤더니 동학이 전혀 다른 이런 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학 수련에 들어갔고 확산 그 수련 들어가서 거기서 청도교육교를 하고 그걸 마치로 아 어머니 모실 준비 끝났구나 완성됐다 100% 이제 준비가 됐다 이 느낌을 아주 온전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만 8년 동안 그 일주일 확산해서 수련 그때 제가 만났던 우리가 이제 천도교에서는 강령이라 이러는데 또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러죠 그걸 체험하면서 그것이 식지않는 운동력 마르지않는 영화 마뇽의 셈 있죠 그것처럼 마르지않는 운동력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전혀 내가 다치지 않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장수군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갔다가 급하게 왔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장수군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또 책 인연으로 운영위원으로 피승이 됐는데 그래서 치매를 앓으시는 여러분이랑 사시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치매를 앓는 당사자보다 케어 인력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몸에나 정신 정서 손상이 크다는 것이 큰 화두였는데 저는 8년 동안 전혀 그런 거 없이 8년으로 살아도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뇌속에 계속 원기가 재생산되는 지치지 아니하는 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위 상보적인 관계 그걸 천도교에서는 이천식참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물된 내가 하물된 대상을 모시고 서로 모심의 관계 그래서 천도교 확산에서의 입교까지 이르게 되는 수련 과정이 그 이후의 어머니와 생활을 지탱한 또 이제 버팀목이 되는 원동력이 됐고 천도교 하늘연대 성원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사 구성 장사 인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대화 선생님이 아니 우리 같은 날이 있었는데 대화 선생님이 상수에 계신 대화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기국의 선생님 제가 어떻게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안일에 가게 된 사연 대화라는 기국의 선생님 계신 대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종종 갔었어요 이렇게 심부름을 가려고 했었어요 심부름이 아니어도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머리를 깎은 까말까말이 그 아가씨를 하나 와 있었는데 거기서 제 앞길이 이렇게 몇 번 더 따라가지고 갔더니 대화 선생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보내고 소파에 아리에 음식을 좀 준비했는데 가지나 오시면 좋겠다 마침 차가 있으니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혼자 갔다 오시길래 같이 갔다 와라 네 그래가지고 무십죠 그래가지고 두억은 정도 그렇게 단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라는 것이 어 면수지로서는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현대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옛날 마을들이 보니까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큰 마을 지금까지도 입증을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 첫 재범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리에서의 어릴 때 저의식은 어떤 저의식이었을까 그건 궁금하네요 아니 책 얘기는 안하면 뭐 질문에 나온 것 같은데 재미없죠 이거 통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중앙학생 때 답변하죠 네 아 네 어 뭐 아리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뭐 하창고등학교 같은 논문 나오셨고 하셨네요 사실은 또 시장하기 전에도 그 이전에 책의 이력이 이전에 살기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계셨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더 하는게 좋겠다는게 있었고요 어 책의 이야기는 오히려 저는 머릿속에 안 갖고 나왔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작가분께서 서비에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갖고 나왔는데 어 어 책 이야기보다는 어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방공부 쪽으로 이렇게 치중해서 사회운동 쪽을 더해시하고 같이 얻게 이런거 안하는지 그것도 팀렌된 삶을 사는 그렇듯이 또 사회운동하는 분들은 뭐 방공부 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어 뭐 들기도 하는데 어 이 양자의 삶을 함께 이렇게 암으로서 전승 잘 나오고 마음으로 하면서 자기 변혁도 꾀하면서 사회 변혁도 꾀하면서 이런 삶이 나갔다 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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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에 하나 구경공부에 등록해서 어 사회운동을 다시 학교 분들이 많으셨고 어 굳이 책임에 얘기하지만 사회운동하는 분들을 향해서 마음공부에 튄요성 어 어 내가 생각하는 마음공부란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공부란 이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선생님 생각하는 마음공부를 핵심으로 했습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큰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신 걸로 아는데 어 대단히 연합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마음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복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처럼 마음살림을 당신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느냐 어 이렇게 이제 어 그 그 진노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을 그 작가 전의식 당신은 마음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예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뭐 아주 많이 여러 번 그래서 식상할 정도로 익숙해 있는 마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색조와 무게감 이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엄청난 질감을 갖고 자기를 짓는 때도 있을 것 같고 그 마음의 소위 어떤 음섭하는 자기를 자기가 제압당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어 모든 삶의 근본이 마음공부가 마음살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렇게 될 때 흔히 우리가 이제 관련론에 빠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신론 유물론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물론 물질 존재로서 3차원 공간의 경험 위치에 의존해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물질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걸 벗어나야 존재할 수가 없고 물질세계 소위 애고의 세계를 떠나서는 없어요 우리가 애고를 넘어가자 이러는데 애고를 넘어가는 순간은 우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애고가 우리가 이제 7개 차크라라든가 쿤달린이 이걸 통해서도 나의 근본바탕 내가 딛고 있는 발바닥의 견고한 땅바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 발바닥에 견고한 땅 위에 서지 않으면 상체가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함물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질세계의 중기함 소중함 이걸 전혀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세계보다 훨씬 더 존재의 근본을 규정하는 바는 정신 또는 영적 탁탐이다 그것이 이제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의 영역은 소위 촉의 세계보다 안입에 설신 이 냄새 맡고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이것보다 강렬하지가 않아요 이 촉의 세계는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 흔들릴 때 우람한 사내가 나한테 이렇게 몸이 쓸리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든가 아니면 괜히 누가 나를 향해서 부당하게 비난할 때 신경이 엄청 곤두순다든가 우리가 미국의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폭격해서 병원에 있는 어린 아동까지 폭사 당하는 걸 보고 잠을 설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부당한 비난 한 마디에 잠을 설치거든요 난 이런 존재라고 봐요 이게 사람이다 이게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작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 때 이찬원적 존재로서 동물적 존재로서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 영적 이런 어떤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부련듯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경험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망각의 세계로 망각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가는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 경험들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상첨음적 육체적 삶의 그 너머의 세계를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기 연마가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제 제 근기에 맞는 마음 공부가 발견이 됐어요 물론 또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육바사나 수행법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육바사나 수행법은 끊임없이 관하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거 바라본다는 것은 느낌과 생각과 판단 이전의 세계에 정확하게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판단과 결정이 모든 느낌을 확인하기 앞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단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육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육바사나 수행이 관하는 힘을 바라보는 힘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그 힘을 길러주는 이런 마음 공부 그 수행법이 가장 제 근기 그래서 육바사나 수행법에서는 신성한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말없음으로 교류하는 거 인간이 타자와 교류하는 여러가지 수단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가장 거칠고 불확실하고 왜곡되기 쉽고 또 오독될 수 있는 교류의 수단이 말과 글이라고 합니다 말과 글만큼 진위가 전달되기 어려운 수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떤 경전도 믿지 말아라 그 경전과 그 경전의 말씀 법문이든 강론이든 설교건 듣고 그것이 내 것으로 체화되는 내 것이 되는 이 과정을 충실히 그침으로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 가장 거칠은 교류 방법인 말과 글에 회복되지 말아라 말과 글 다음에 조금 더 적게 거칠은 방법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거칠은 진실을 접하는 방법인데 가장 온전한 교류 방법이 직감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 마음 공부의 여러 수행법 중에 느낌을 강화하는 느낌을 강화하게 하는 바라봉의 힘을 길러주는 육바사나 수행을 가장 제 근기에 맞았던 물론 그거 하기 전에는 부산에 있는 스포스님이 하시는 가나산에 갔을 때 그때 가나산이야말로 나한테 가생 받는다 파크산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만트라 수련이라고 그러죠 주문수련 만트라 수련을 동학 중국에서 했을 때 그때는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바뀌고 변화하고 진일보하고 또 제위치로 순환하는 이런 마음공부의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 언제든 한곳에 머물지 않고 정체되지 않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운동하는 이런 과정에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마음공부가 아닌가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책 얘기할 줄 알고 책이 이렇게 1,2,3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네 네 어 어 책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사람의 역전 이런 것을 듣고 싶은 자리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이슬의 이야기들로 어 이렇게 책을 읽고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20 3 5 5 5 5 5 5 5 1 5 5 5 으 으 여러분들 중에서 서재인 김에게 듣고자 하는 다른 얘기보다 마음공부와 관련해서 마음공부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서재인 김에 여쭙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답을 나누어 주시라는 것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 특허는 노래 한정도 했거든요 우리 그때 세모 받았던 그 노래 실력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혹시 김용희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도 저분이 김용희 선생님이시겠구나 라고 넘겼습니다 한울대 공동대표이신 김용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울대 분들 중에서 특별히 더 멋있는 우리는 지방사람이니까 잘 아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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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어 어 어 예 아 아 저는 그 희식생활연재 라는 밴드에서 마흥 농사짓기라는 이 글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음 잘 모르겠지만 농사라는게 그것도 하나의 그 비단힘이라는 그것을 보면 하나의 인생하고 각성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자연 농이나 그런 그쪽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하시면서 이제 어 얻었던 마음의 뭐 이제 깨달음 마음의 평화 그런게 어떤게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예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해도 기다리는 질문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공자가 얘기하기로도 그 원래는 학문이라 그러지 않고 문학이라 그랬거든요 문학은 에 물음으로 해서 배움을 깨쳐간다 잘 물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또 선생님에게 그래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어 평소에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의제로 끝났는데 3박 4일 동안 천도교 대학생단 저희 집에 오셔서 음 뭐 주제는 있었습니다만 3박 4일 동안 저는 생태영성 체험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 생활을 같이 하고 이제 마치고 떠나갔거든요 이제 농사를 통해서 저는 제일 먼저 음 어 그의 신간한 이야기를 쓰셨던 닐 도날드 월시 도날드 월시 도날드 월시의 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이 신과 지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도날드 월시가 도날드 월시가 개시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와 진리를 쭉 입체적으로 기술을 함께 신과 나눔 이야기인데 신과 나눔 신과 지불하라는 책은 도날드 월시의 마지막 저서에요 그런데 농사를 질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팔짱을 끼고 해 진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해간뒤엿 지고 학일가가 끝나가서 그 낮에 낮에 그 그 힘겨웠던 또 어 이런 그 어떤 경랑에 있었던 그 노동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저녁이 마련되어 있는 휴식이 이제 기다리는 집으로 엄마 손을 잡고 돌아가는 그 자식의 마음 에 그런 비유가 좀 떠오릅니다 어 그 손에 호미를 쥐고 어 몸이 땀으로 어 또 아침 이슬로 흙투성이가 돼갈 때 신의 품에 안기는 엄마 품에 에 엄마 자궁에 에 이렇게 따뜻한 그 그 그 그 체온의 공간이 36.5도의 그 온도 공간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 그럽니다 엄마 자궁에 있는 태아와 같은 이걸 어 자연농사는 알게 됩니다 어 농사와 농구 사이에 어 여러 시설 시설 농사 유리온실 하우스 농기계 이게 에 끼어들면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자연과 전면적으로 밀착이 될 때 에 에 그 뭐랄까 우리가 환인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환인심 어떤 그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껍치가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올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에 에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메모했다가 글로 쓰고 이러니까 에 에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 에 제 자식이 은 자랄 수록 눈도 나고 다르고 기 모양을 해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이러면 이 자식이 내 자식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존재는 창조주를 담는다. 창조주를 향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별에서 하늘이라고 그래요. 내의 진령, 외우기와 각지부리 그러니까 모두가 하늘이다. 사사천, 물물천 하는 일마다 하늘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물이 하늘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피조끼조물을 말하면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데 서로 유교전쟁 통해 헤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30년 사신 중간에 헤어져 살던 형제가 그 피조물을 만났을 때 보니까 눈도 같이 생겼어요. 입도 이렇게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식이죠. 기독교적으로 모든 생명체,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청도교적으로 말하면 다 하늘이니까 우리가 같은 집안에, 같은 시족에 같은 성씨고, 같은 피부치다. 이러면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은 가장 온전한 형태의 하늘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청도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이 인하고 천이 인하고 인이 식하니 식이란 말이지라. 이 말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미션스쿨을 다녀갖고 성경 퀴즈대에 장원을 하다 이랬었는데 똑같아요. 성인들이 가르치면 이만큼 다 안 틀려요. 천이 인한다. 하늘은 집불도 아니다. 하늘은 사람의 의지에서 비로소 하늘이 드러난다. 현현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 없으면 하느님은 자기를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던데 그 다음에 인이 식하니 사람은 먹어야 한다. 음식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딸국인다 하더라도 수임이 석자라 하더라도 아니다. 그래서 천이 인하니 이런 거라고 봐요. 인의식 밥은 사실은 자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늘님은 하늘은 자연이다. 자연은 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연은 신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광주에 있는 천주교 신현묘들 1박 2일로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 강의하면서 신부님도 와 계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연이 신이다. 이랬더니 신부님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불경스러운 말인데 자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연이 하느님이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루 24시간 전자파 없는 데서 최첨단 건축 소재 화학 제품 아닌 데서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자연식품 먹고 홈에 들고 헝붙이면서 사는데 24시간 신과 같이 한울림과 같이 있는데 희열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그럴듯 하면서도 실감은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번에 대학생 간 3박 4일을 생태영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함께 지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우리 집에서 우리 농장에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연의 신성스러움 나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사뿐히 얹혀서 살다가 흔적을 안 남기고 대개 인간만이 엄청난 쓰레기를 남기게 돼요. 지금 미세먼지 우리가 미세먼지 최근에 어제 우리 집에 왔던 분이 하나 계신 한 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홍성에 홍동면에 오래 사시다가 왔어요. 직구하러 그래서 아니 홍동면이면 한국에 도토네트 우리가 런던에 도토네트라고 하는 공동체 있죠. 그 도토네트 공동체 또는 우리 김용윤 교수님 계시는 그것처럼 홍동면 홍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현시 상례면을 주목하죠. 도밥 선임 계시는 실상사 삼례면의 70%가 기준자 들 모여서 거기에 동아리가 한 80ats 김원 빵빵 깐온다 만들고 기름 짜는 집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HYGO 금방 건축 획동조합도 만들고 그런데 형성해서 여기로 오면 미세 면지때문 못살게 되고 이거 미세먼지 농도가 전개적인 기상예보에 포함된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미세먼지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정보의 적으로 평평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자연은 가장 온전한 형태의 신이다. 사실 나는 신성을 많이 잃었다. 인간은. 왜?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왔으니까. 우리가 잃고 있는 것도 자연수재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화학염색입니다. 화학염색의 소재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엄청난 고열과 압력과 섞어 짜고 비틀고 온갖 짓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런 염료들이고 플라스틱이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플루토늄이고 그래서 인간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자연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탄트 책에 보면 캐나다 의사가 원주민들하고 호주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그 원주민들이 멀어질 때 안녕? 무탄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탄트는 뭐냐면 돌연변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원주민이 볼 때 인간이 아닌 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탄트 돌연변이 별종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 인류들은 적어도 한 산업혁명이 시작된 200년 전과 비교할 때 완전한 돌연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자연재배 농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신성을 회복하고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농사의 초중함 물론 농사 얘기를 더 하자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수득이 되느냐 민족 식량 작업이 되느냐에서부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왜 이제 자연재배 농사 제가 또 도시를 떠나 농사를 지켰는가 또 농사를 지켰는가 또 농사를 지켰는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흡족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질문 뭐 하시고 싶은 또 아니면 방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어 어 아 예 오늘 전시 작가님과 상당히 이랑이 성룡에 오셨지만 채식평환대 위엄기 공룡대국께서 대구 전북 단톡방에 더 올려가지고 아까 첫번째 시간을 하던 분이 거기도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작가님께서 농사진문을 관련해서 소출만이 낭인 학원 소출뿐만 아니라 저비한 친구가 같이 살린 곳으로 땅 자체를 관리한 상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화도 아부파리스 민간인 병원을 공습해가지고 300명으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잠을 설치했다고 오늘 낮에 내가 언제나 마을에만 도시는 분에 대해서 잠을 설치해가신다 그리고 얼마전에 이란 주변 상공을 정찰하던 유분 무인기가 공습되어 교체되어 이란 혁명수 이래가 공습하면서 유분을 보고하고 항공모함하고 통화하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공습 몇 년이었는데 이 직전에 참호성이 들었습니다 이분 공습이 몇 명이 중요하냐 약 150명부터 사망한다고 보고하니까 무인기 우린은 사람이 쉽지 않았는데 150명을 사망하면 한 배성이 맞지 않는다고 공격률을 직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마음농사 인간의 장농사로 있는다는 마음농사로 있는데 트럼프의 마음농사는 장군 전국 파급 중에 어느 정도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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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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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우리 선생님이 전화하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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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실을 우리에게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그렇게 넣는다고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ова 객 Wars 하하하 인간은 하나님의 현연, 혹은 자연인 것 하나님, 도련별이 이런 얘기에 있어서 혹시 나의 종교적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로를 펼실뿐이 있으면 펼쳐서 좋겠고 아까 침해 안심 마을, 거기에 대해 아무튼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네. 선생님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침해 안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여부래 아래가 되는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침해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법이라는 법이 있고, 노인 요양 장기 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 젊은 친구들은 침해 관리법 처음 들어보죠. 침해 안심 마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 단위에서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가장 조화로운 침해 관리 시스템을 마을 공동체, 전문 의료진, 전문적인 복지 쪽을 전공하는 케어 인력 이렇게 3자가 3일체가 돼서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를 알리는 분을 어떤 존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돌보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또 촉진하는 이런 법령에 기초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논 정책입니다. 소위 이제 문재인 키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노령화가 되는 이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의 하나로 침해 안심 마을 이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 질문에 대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박정희, 트럼프의 이런 세계사적 악행 또한 반인륜적인 이런 가혹한 통치 그로 인한 엄청난 희생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을 우리가 마음과 몸, 개인적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써 오늘 침해 안심 마을 1차 운영위원회 때 저한테 이제 바른 기회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진북대학교 교수도 오시고 또 장수의료원 원장님도 오시고 또 이제 군청 면사무소에 또 그 담당 공무원도 오시고 또 해당 마을 이장님, 해당 마을 로이네 회장님 이렇게 다 오셨어요. 이구 동성으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치매 원스톱 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건강도 관리하고 치매에 대한 치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와상 치료 환자들의 와상 병상도 충분히 늘려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일색을 이뤘어요. 그 일색을 이루는데 제가 다른 말을 좀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치매를 앓는 분을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노망이라는 말로 불렸지만 삶의 공간에서 축출되지 않았다. 격리시키지 않았다. 별도의 공간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감금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일상의 삶의 패턴 속에 패턴 안에 자연스럽게 폐기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치매관리센터 안심치매마을에서는 3주체가 전문의회원이라든가 케어인력과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이 부분이 치매를 앓는 분의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분의 선택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더 나아가서 케어인력, 전문인력들이 절대 스트레스로 자기 희생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도록 이게 가능하다. 가능한 것이 그 질문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치매 부모를 또 치매 환자를 이렇게 돌볼 때 꼭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항진하는 과정으로만 바라볼 때 이거는 이천식층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르신을 대할 때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근력이 심각해지는구나 나이가 들면 생각이 갈퐁질퐁하는구나 나이가 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를 내가 가지 않았던 내가 앞으로 유럽여행을 간다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 할 때 사전에 연기를 읽어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내 삶에 대한 소위 선행학습이 되는 거다. 이 측면을 놓칠 경우에 치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산 투입, 시설의 확장 그리고 케어인력에 대한 희생 가족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만 가면서 주체화 대상이 격리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하고 배관 원장님이 약간 매면한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그쪽 전공 분야에서 그쪽만 연구하시니까 어떤 관심에 포함되는 이게 그거 뿐일 거라고 봐요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세 가지 부류가 무감한 사람 미국은 늘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데 대한 굉장한 경계심이 필요하잖아요 익숙해지면 잘한다는 것과 예 그리고 그 무감이 없다는 반면에 익숙함으로 해갖고 그것이 신선한 요소를 우리는 놓치게 되죠 그것처럼 첫 번째 부류가 나는 트럼프 라든가 박정희 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무감한 사람 아니 뭐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두 번째 부류는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분노 적개심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분노가 내 속에 분노의 씨앗을 자꾸 심고 키워내지만 않는다면 다행인데 분노라는게 내 심리작용 어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행동 패턴과 다른 대상을 목격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소위 반사작용이 기재가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상당히 위험하다 분명히 박정희 라든가 히틀러나 트럼프로부터 크게 내상을 입고 분노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돌려줌으로 해서 상처를 없애는 소위 프로세스에 진입한다 두 번째 부류 위험한 부류가 있다고 봐요 세 번째 부류가 깊은 자기 상처로 담당하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내상도 갖지 않고 어떤 분노도 없이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우리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남미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악행 또 뻔한 조작 통킹망은 사건에서부터 조작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걸 보면서 더 평화에 대한 깊은 자기의 신심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정오 없이 소위 보네퍼처럼 히틀러에 제왕했던 아주 종교인의 표상이랄 수 있죠 보네퍼처럼 그 난폭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운전대를 똑바로 인도로 마구제비로 집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그 속에 분노를 그를 키우지 않는 네 이렇게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마음농사짓기 제목인데요 요 앞서 이제 아름다운 부캐라는 책을 또 쓰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마음농사짓기라는 게 어쩌면 인간으로서 얼마만큼 이 현실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참외 반성하면서 가야하는가 호미를 호비질을 하는데 그 호미질을 어디다가 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에 있어서 바라보는 눈 그 시각적인 차이 말입니다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표면적으로 손가락을 바깥으로 보는 이거하고 또는 손가락을 아까 자기 안쪽으로 돌려서 바라보는 네 그러한 차이전도 굉장히 그 멀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곳에는 굉장히 많은 자기 마음가짐이나 그런 수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으리라 보고요 아까 자연의 신성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떻게 봐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신성함으로 조금 더 멀어졌던 자기 자연의 신성함 속에서 자기의 신성함을 잃었던 신성함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바로 마음을 농사를 지어가면서 나의 신성함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만큼 나를 잃어버린 행동이었는가 를 자꾸자꾸 일깨워주는 거 자꾸자꾸 호미지를 하면서 일깨워줘서 올바른 생명이 소자나게끔 하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는 새 이야기를 읽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무태에서 좀 더 발전되어서 마음봉사짓기라는 제목을 구제를 달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텃밭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에요 이거는 코미지를 한번 해보고 조그만 나분도 키워본 사람은 누구라도 느꼈던 건데요 어째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고추가 달리고 가지가 달리고 깻잎이 열리면 이거를 왜 나 혼자 먹기가 이렇게 아깝냐 꼭 나누어야 되는 거 나누어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거에요 그걸 내가 먹기 내 입으로 쑥 넣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에요 내가 혼자 이렇게 먹기는 아마 이런 마음이 가장 기초적인 1단계 마음이 아닐까 농사 그러면 이게 결국 마음을 조금이나 들여다본다면 아픈 사람이나 옆에 좀 나누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약자 나보다 더 약하던 사회가 좀 약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봐야 되는 지점에 돌아봐야 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것이 가장 조금 초보적인 그 열매를 나누듯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내 마음의 신성으로 들어가는 아주 조금 첫 번째 어떤 그런 그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점점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그 뭐라고 하나 코미디가 좀 깊어지는 조금 예 그런 건드려지지 않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붉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작가라고는 안하지만 작가의 발전을 보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centro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선생님이 쭉 쓰시다가 마음이 되게 커져 계시고 용서를 하시고 또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약이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바라보기에 가능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의 씨앗이 수시로 무뿌려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두시는지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다른 자가 있고 일반인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역할을 주어진 시간에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과 제가 듣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시 제가 책문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대역에 불과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일본 명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너무 아주 그때그때 적용하기 좋은 팁으로 늘 제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명상심 이럴 때 명상, 수행 그 말에 대한 자기 책임이나 이해가 조금씩 큰 차는 있지만 통일점, 일치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고요하다, 평화롭다, 조화롭다, 소통감을 느낀다, 그리고 막힘이 없다, 안정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 안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제 경험 또 제가 여러 연찬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바로는 멈춤이라고 봐요. 스톱을 하면은 횡연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도 쉬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후공을 향해서 쏘아 올려진 이런 어떤 물체가 있다면 중력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멈추죠. 멈추는 거예요. 이 힘이 구축할 그런 지 중력의 힘이죠. 구축할 그런 지와 그 힘과 중력과 딱 이퀄이 될 때 멈추고 이제 자유낙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멈춤이 우리 삶 속에 그때그때 있어요. 그런데 올려진 이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멈추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우리는 그 멈추는 시간을 딱 부착하는 것 부착할 수 있는 것 부착할 수 있는 것 일상에서의 번잡스러움 또 대립, 갈등, 분쟁 특히나 나와의 분쟁 뇌 속에서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대립 이런 것 이런 것 에서 그럴 지는 고각길 수행이라 그럽니다. 고르게 가늘게 길게 고각길 수행법으로 제가 명명한 겁니다. 이거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런 말 없어요. 제가 지역에서 명상 호흡 수행을 쭉 지도하고 있는데 고각길 수행을 하다가 지식 수행법으로 전환을 합니다. 2단계가 되면은 호흡을 멈출 때 덜숨이 있고 5초 멈추고 날숨이 될 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잠깐의 완벽한 멈춤의 시간을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1분 수행법이라고 하는 그 책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찰나적 알아채림을 음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런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되실 것 같아요. 네 참고 되셨습니까? 어 가벼운 느낌 아니요 그 질문을 예를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근데 그 선생님 20대 청년한테 사기를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상하셨고 네 네 나중에 돈도 100만원 주시고 다시 돌려벌고 그 청년과 지금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 아 아 그걸 보셨나요? 그 청년 나오는 건데 민호라는 청년입니다. 정말 그 재미있는 다 쓰지 못한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주민등록증까지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또 통화도 하고 사는데 이제 사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기를 쳐놓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연을 또 빼놓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친구들한테 그 사람 이런데 지금 얘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그 친구가 어떻게든 돈을 더 가져야 되는 방법을 고르고 골라서 자기도 쓰는 최선의 선택을 그러나 그 최선의 선택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 깨우치는 과정에서 야단과 배척과 거부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젊은이가 쉽지 않은 그 진실과 남과의 관계의 도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돈을 다시 빌려줬어요 근데 전액을 갚았어요 전액을 갚았는데 또 빌려달라 그랬어요 또 빌려줬어요 근데 막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30만원 지금 떼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120만원까지 갔었는데 다 받았었고 한창거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저한테 청년신뢰를 보냈었고 마지막 30만원 떼어놓고 나서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다 잊지 않군요 그러면 어 질문은 이제 그만 맞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어 또 마치고도 마치고도 조금 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고 갈 테니까 어 아쉬우신 분은 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될 것 같아요 어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소산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동네 학춤의 명이 계신 박소산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장분인데 이분이 그 폐화의 날개지시라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 벚꽃의 우선 혹시 어 어 현대사이 같은 비극의 단속 어 어 이런 그대를 찾아가니까 진짜 개인 fitted 한반도에 평화를 내고 하면서 축원를 주세요 축을 주시는데 저도 이제 어 맨알쪽에 그 공호영역역살직에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축을 이렇게 이렇게 그 막갑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매일 진행해서 500회 맹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두고 있는데 13일 토요일 13일 토요일 저녁 6시 저녁 6시 대월 선생 젠가테에서 500회 평화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한반도에 평화를 나눠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일 저녁 6시 예 어디가나 이렇게 노래를 시키면 노래가 머릿속에 아는 노래가 수백곡이어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잖아요. 18번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듯이 위정이 행사에 가셔서 여러 질문들을 받으실 텐데 그렇다면 어떤 질문들 어떻게 얘기를 했든 어느 장소에 갔든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이 앞으로 와서 못했거나 절시한 말씀 하고 마무리를 지은 뒤에는 여기서 기념 촬영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책 40분 안에 계신 사인 받으시고 그리고 앉아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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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내 것이 확실한 것은 체험이라고 합니다. 체험 실천 어떤 좋은 생각 어떤 좋은 느낌 어떤 좋은 말도 이것이 체험으로까지 연결되는 전단계에 불과해요. 체험에 당도한 생각 비로소 실천이 된 말 글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업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체험을 통해서 업이 소멸되고 체험을 통해서 진보되는 그런 업이 있어요.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진보되는 보다 차원이 상승되는 이런 체험을 설정하시고 그 체험에 다가가는 이런 자기 마음관리 마음 농사가 자기 나름의 마음 밭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밭이 평탄하고 기름지고 예쁜 작물이든 씨앗을 잘 발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마음밭의 가짐으로 해서 트럼프라는 씨앗이 떨어져도 꽃을 피워낼 수 있고 그러나 꽃을 피워내므로 해서 트럼프라는 씨앗은 소멸되는 네 이런 네 네 네 관계의 평화 네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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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고맙다야. 고맙다야. 진호 목소리 더 좋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있네. 얼굴 어디있어?